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의 허기영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온 현장은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약 30평형대의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입지를 말씀드릴게요 부계역까지 도보 5분 도보 5분 안에 갈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부평역까지도 도보 10분 안에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혼부부님들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님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도보 30초 30초 안에 갈 수 있는 학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긴발 필요 없이 제가 실내 공간서부터 꼼꼼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실공간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자 신발장이 킥윤 신발장 총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굉장히 깊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골프백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고 캐리어 공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공간 잘 나와 있고요 반대편 쪽 보시면은 일갈 소등 스위치 여기 위치해 있고 여기는 중문이 이렇게 스윙도어로 아주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실로 가시죠 자 그럼 거실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 거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4.2m 3.6m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천장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무풍 에어컨이에요 굉장히 대용량 사이즈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옵션 드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장님 그리고 여기 밖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밖에 오른쪽 편을 보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학군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저희 집 창문에서 저희 집 창문에서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 쇼파 자리를 보시면은 목공 인테리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폰과 이렇게 거실만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온도 조절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는 D글자 구조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인조대리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한샘 1등급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무릎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식탁을 놓지 않아도 충분히 4인용, 6인용 충분히 식사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 모두 열처리로, 열처리 도장 제품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비싼 자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새 인덕션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죠 음식은 뜨겁게 불맛으로 드셔야 되잖아요 가스렌지 3개짜리 가스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크볼 또한 굉장히 와이드하게 깊게 여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설거지하시다가 물틸료는 없다라는 거 설명드리겠고요 냉장고 자리는 조금 아쉬워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한 대 자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의 피동 공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주방 옆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고 깊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양옆은 탄성 코팅으로 곰팡이나 결로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면은 미끄럼지 방지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수전 또한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 구조는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집에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에요 3.0, 3.0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변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나는 가변형 말고 좀 더 거실 폭을 넓게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요청 안 하시면 되고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이 부분을 나만의 서재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분 방으로 가변형으로 이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도 해드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KCC 1등급 셔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방음에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안방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방 공간 사이즈 굉장히 넓고 잘 나와 있습니다 3.4, 3.1로 양쪽이 다 10자가 넘는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퀸 사이즈 주시고 저쪽 편으로 이제 북박이장 같은 거 하실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이제 실크 벽지로 약간 화이트톤보다 조금 어둡게 은은하게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고요 샷이 또한 이쪽으로 보시면은 KCC 1등급 샷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좀 넓은 공간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굉장히 배려가 돋는 옵션 하나 설명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집에는 모든 문마다 어 송김 방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초등학교도 가깝고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섬세한 옵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중간방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2.8, 2.7로 넉넉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책상 두시고 침대 두셔도 충분히 활용이 될 만큼 우리 자녀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이고요 실크 벽지가 약간 여기는 이제 자녀방으로 꾸미시라고 약간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자녀분들 공부할 때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업적을 보시면은 베란다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방 옆 팬트리에 워시타워 두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두셔도 되고 취향에 따라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위치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이쪽 공용 욕실에는 또 샤워 파티션까지 저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수전 또한 매립 수전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기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모두 알맞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공간에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부계동의 3룸 가변형 현장 한번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인프라도 좋고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학군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희 거실창에서 초등학교가 보이고 어린이집이 보일 정도로 우리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젊으신 부부들 굉장히 추천을 드리겠고요 주차 또한 지하 1층, 지하 2층에 양방형, 램프형으로 지하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대씩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세금 지원 천만원까지, 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초 분양가보다 3천만원 다운된 금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